1. 식품첨가물 공전을 작성 보급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은 1. 보건소 공무원 2.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3. 식품위생감시원 4. 대통령 정답은 2.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2. 다음 중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의를 설명한 것은 1. 식품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 기구 등의 물건 2. 화학적 수단에 의하여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 반응 외에 화학반응으로 얻은 물질 3.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 시 식품에 첨가, 혼합, 치면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 4.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정답은 3.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 시 식품에 첨가, 혼합, 치면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 3. 다음 중 조리사의 보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1.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 2. 관할 보건소 3. 관할 경찰서 4. 관할 시청 정답은 1.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 4. 다음 중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 가능한 식품은 1. 유해물질이 들어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에 건강을 해야 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 2.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를 목적으로 큰 단위의 식품을 작은 단위로 봉지에 담는 방법으로 가공한 것 3.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 인체에 건강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것 4.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식품에 해당되는 것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것 정답은 1. 유해물질이 들어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에 건강을 해야 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 5. 허위표시 과대광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외국어의 사용으로 외국 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2. 제조 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써 식품학 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의 표시광고 3.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4.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정답은 3. 식품위생감시원 7. 식품의 변질현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식품의 부패에는 대부분 한 종류의 세균이 관계한다 2. 어폐류의 부패에는 대부분 수중 세균들이 관계한다 3. 통조림식품의 부패에 관여하는 세균에는 내열성인 것이 많다 4. 우유의 부패시 세균류가 관계하여 적변을 일으킨다 정답은 1. 식품의 부패에는 대부분 한 종류의 세균이 관계한다 8.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 잠복기가 가장 짧은 것은 1.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식중독 2. 장고균 식중독 3. 살모델라 식중독 4. 포도상고균 식중독 정답은 4. 포도상고균 식중독 9. 섭씨 60도에서 20분 정도이면 사멸됨으로 끓여먹으면 예방되며 소, 돼지 등은 물론 계란, 오리알 등의 동물로 인한 감염원으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은 1. 장염비브리오균 2.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균 3. 살모델라 균 4. 바실러스 셀레우스 균 정답은 3. 살모델라 균 10. 보거중독의 원인 물질은 1. 테트로도톡신 2. 안드로메도톡신 3. 삭씨톡신 4. 엑소톡신 정답은 1. 테트로도톡신 11.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여 식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1. 호박산 나트륨 2. 글루타민산 나트륨 3. 안식향산 나트륨 4. 규소수지 정답은 3. 안식향산 나트륨 12. 미생물의 생육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적당한 온도 2. 적당한 수분 3. 적당한 영양소 4. 적당한 자외선 정답은 4. 적당한 자외선 13. 굴이나 모시조개 속에 들어있는 독성분은 1. 무스카린 2. 베네로핀 3. 삭씨톡신 4. 아마니타톡신 정답은 2. 베네로핀 14. 식중독의 예방법 중 잘못된 것은 1. 식품에 식중독균이 부착되지 않도록 할 것 2. 식품 중에 식중독균이 증식하지 않도록 할 것 3. 식품 중에 오염된 균은 철저히 살균할 것 4. 1차 오염만 방지할 것 정답은 4. 1차 오염만 방지할 것 15. 다은중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1. 안식향산 착색제 2. 토코페롤 표백제 3. 차아염소산나트륨 살균제 4. 질산나트륨 산화방지제 정답은 3. 차아염소산나트륨 살균제 16.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1. 고구마 2. 찰옥수수 3. 쌀 4. 보리 정답은 2. 찰옥수수 17. 요오드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은 1. 시금치 2. 쇠고기 3. 우유 4. 미역 정답은 4. 미역 18. 지용성 비타민이 아닌 것은 1. 카로틴 2. 엽산 3. 비타민 E 4. 비타민 D 정답은 2. 엽산 19. 과일 가공품의 젤리와 작용과 관계없는 것은 1. 설탕 2. 팩틴 3. 산소 4. 유기산 20. 밀가루를 물로 반죽하여 면을 만들 때 반죽의 점성에 관계하는 주성분은 1. 아밀로펙틴 1. 아밀로펙틴 2. 글로블린 3. 글루텐 4. 덱스트린 정답은 3. 글루텐 21. 전통적으로 비스키 및 튀김의 제품 적성에 가장 적당한 밀가루는 1. 방강력분 2. 방력분 3. 강력분 4. 중력분 정답은 2. 방력분 22. 참깨 중에 주로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물질은 1. 토코페롤 2. 세사몰 3. 고시폴 4. 레시틴 정답은 2. 세사몰 23. 육가공품에 이용되는 훈연의 효과를 설명한 것 중 부적당한 것은 1. 제품의 색이나 기호적인 풍미를 좋게 한다 2. 훈연육은 알칼리성이 되어 보존성이 증가된다 3. 지방의 산화방지, 미생물의 번식을 방지하여 보존성을 향상시킨다 4. 산화방지제의 작용을 갖는 연기성분은 페놀, 포르말데이드 등이다 정답은 2. 훈연육은 알칼리성이 되어 보존성이 증가된다 24. 감자를 채 썬 후 물에 담가두어 갈변현상을 억제시켰다 다음 중 가장 관계 깊은 것은 1. 폴리페놀라아제 지용성 2. 캐러멜 반응 지용성 3. 마이아르 반응 수용성 4. 타이로시나아제 수용성 정답은 4. 타이로시나아제 수용성 25. 난황에 함유되어 있는 색소는 1. 안토시아닌 2. 클로로필 3. 카로티노이드 4. 플라보노이드 정답은 3. 카로티노이드 26. 식물성 식품 중에 색소 성분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1. 오일을 썰어 물에 담가두면 녹색의 엽록소가 수용성임으로 용출된다 2. 붉은 양배추를 썰어 물에 담가두면 붉은색의 안토시아닌계 색소가 수용성임으로 용출된다 3. 감자를 기름에 볶으면 미황색의 플라보노이드의 색소가 수용성임으로 용출된다 4. 당근을 썰어 물에 담가두면 오렌지색의 카로티노이드의 색소가 수용성임으로 용출된다 정답은 2. 붉은 양배추를 썰어 물에 담가두면 붉은색의 안토시아닌계 색소가 수용성임으로 용출된다 27. 다음 배당체와 주요 식품 소재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솔라닌, 감자 2. 헤스페리딘, 메밀 3. 시니그린, 고추냉이, 겨자 4. 아미그달린, 매실 정답은 2. 헤스페리딘, 메밀 28. 방건성유가 아닌 것은 1. 참기름 2. 면실류 3. 옥수수유 4. 올리브유 정답은 4. 올리브유 29. 식품의 수분활성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1. 식품의 상대 습도와 주위의 온도와의 비 2. 식품의 수증기압과 그 온도에서의 물의 수증기압의 비 3. 식품의 단위 시간당 수분증 발량 4. 자유수와 결합수의 비 정답은 2. 식품의 수증기압과 그 온도에서의 물의 수증기압의 비 30. 생선의 자기소화 원인으로 오른 것은 1. 세균의 작용 2. 산소 3. 단백질 분해효소 4. 염류 정답은 3. 단백질 분해효소 31. 찜의 장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풍미 유지에 좋다 2. 수증기의 잠재열을 이용함으로 시간이 절약된다 3. 수용성 성분의 손실이 끓이기에 비하여 적다 4.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정답은 2. 수증기의 잠재열을 이용함으로 시간이 절약된다 32. 소금의 종류 중 불순물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고 가정에서 배추를 절이거나 젓갈을 담글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은 1. 제재염 2. 제염 3. 호염천일염 4. 식탁염 정답은 3. 호염천일염 33. 소위 알칼로이드성 물질로 커피의 자극성을 나타내고 쓴맛에도 영향을 미치는 성분은 1. 탄닌 2. 주석산 3. 카페인 4. 개미산 정답은 3. 카페인 34. 밥맛을 좌우하는 요소를 설명한 것 중 잘못된 것은 1. 같은 쌀이라도 밥물의 양에 따라 밥맛이 달라질 수 있다 2. 밥물이 산성일수록 밥맛이 좋아진다 3. 같은 쌀이라도 밥 짓는 여론에 따라 밥맛이 달라질 수 있다 4. 수확 후 오래된 쌀일수록 밥맛이 나빠진다 정답은 2. 밥물이 산성일수록 밥맛이 좋아진다 35.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의 식사에서 인체내 대사상 특히 필요한 비타민은 1. 비타민 E 2. 비타민 A 3. 비타민 C 4. 비타민 B1 정답은 4. 비타민 B1 36. 야채류에서 잎을 주로 사용하는 것은 1. 비타민 B1 1. 비타민 B2 2. 아스파라거스 3. 셀러리 4. 파슬리 정답은 4. 파슬리 37. 다음 육류를 같은 조건에서 냉장고에 보관했을 때 조직의 특성상 가장 늦게 변질이 일어나는 것은 1. 간 2. 콩팥 3. 갈비 4. 곱창 정답은 3. 갈비 38. 마요네즈를 만들 때 유화제 역할을 하는 것은 1. 샐러드유 2. 난왕 3. 설탕 4. 식초 정답은 2. 난왕 39. 비타민 A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세는 1. 구르병 2. 괴혈병 3. 야맹증 4. 불임증 정답은 3. 야맹증 40. 당질을 소화시키는데 관계하는 효소는 1. 펩신 2. 리파아제 3. 아밀라아제 4. 레닌 정답은 3. 아밀라아제 41.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설탕은 당질의 분류 중 어디에 속하는가 1. 다당류 2. 이당류 3. 삼당류 4. 단당류 정답은 2. 이당류 42. 가장 효율이 좋은 후드의 형태는 1. 폐쇄형 2. 일반 개방형 3. 삼방 개방형 4. 사방 개방형 정답은 4. 사방 개방형 43. 제품 원가 계산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1. 제조간접비 배분 기준을 다양하게 적용한다 2. 노무비중 직접 노무원가의 비중을 감소시킨다 3. 제조간접비를 동질적인 집합으로 세분하여 구성한다 4. 재료비중 직접 재료원가의 비중을 증가시킨다 정답은 2. 노무비중 직접 노무원가의 비중을 감소시킨다 44. 검수 및 저장 공간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계측기나 운반차 등을 구비해 두면 편리하다 2. 저장 공간의 크기는 식품 반 입회수, 저장식품의 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저장 공간은 냉장 저장 공간보다 일반 저장 공간이 더 넓어야 한다 4. 검수 공간은 식품을 판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정답은 3. 저장 공간은 냉장 저장 공간보다 일반 저장 공간이 더 넓어야 한다 45. 재고액의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이 맞는 것은 1. 후입선출법은 물가상승 시 식품비를 최대화하고 재고가치를 최소화하고 싶을 때 사용된다 2. 재고품 중 가장 최근에 구입한 식품부터 불출하는 것은 선입선출법이다 3. 재고액을 가장 최근에 단가를 이용하여 산출하는 것은 실제 구매가법이다 4. 식품을 구매할 때마다 재고 수량과 단가를 합하여 평균 단가를 계산하고 불출하는 것은 총평균법이다 정답은 1. 후입선출법은 물가상승 시 식품비를 최대화하고 재고가치를 최소화하고 싶을 때 사용된다 46. 식품원가율을 40%로 정하고 햄버거의 1인당 식품 단가를 1,000원으로 할 때 햄버거의 식당 가격은 1. 4,000원 2. 1,250원 3. 2,500원 4. 2,250원 정답은 3. 2,500원 47. 어폐류에 소금을 넣고 발효숙성시켜 원료 자체 내 효소의 작용으로 풍미를 내는 식품은 1. 젓갈 2. 어묵 3. 통조림 4. 어육소시지 정답은 1. 젓갈 48. 식품의 냉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냉동식품은 섭씨-10도 이하에서 보존하면 장기간 보존에도 무방하다 2. 육류나 생선은 원형 그대로 혹은 부분으로 나누어 냉동한다 3. 채소류는 일반적으로 블랜칭한 후 얼린다 4. 냉동식품은 저온에서 보존됨으로 영양적인 손실은 비교적 적다 정답은 1. 냉동식품은 섭씨-10도 이하에서 보존하면 장기간 보존에도 무방하다 49. 다은중 간장의 지미성분은 1. 아스코르빈산 2. 포도당 3. 전분 4. 글루탐산 정답은 4. 글루탐산 50. 단체급식 시설별 고유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1. 산업체급식, 작업능률 향상 2. 학교급식, 편식교정 3. 군대급식, 복지향상 4. 병원급식, 건강회복 및 치료 정답은 3. 군대급식, 복지향상 51. 공중복원의 대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학생만이다 2. 근로자만이다 3. 개인에 국한된다 4. 모든 인간집단이다 정답은 4. 모든 인간집단이다 52. 작업장의 부적당한 조명과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1. 열경련 2. 안정피로 3. 가성근시 4. 재해발생의 원인 정답은 1. 열경련 53. 전염병의 전염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54. 다음 전염병 중 잠복기가 가장 짧은 것은 1. 콜레라 2. 파라티푸스 3. 장티푸스 4. 한센병 정답은 1. 콜레라 55. 무구조충 감염의 예방대책에 속하는 것은 1. 개나 가재의 가열 2. 쇠고기를 섭씨 마이너스 20도로 냉동 3. 음료수의 소독 4. 야채류의 가열 정답은 2. 쇠고기를 섭씨 마이너스 20도로 냉동 56. 사상충증의 매개체가 되는 것은 1. 참진드기 2. 좀진드기 3. 모기 4. 파리 정답은 3. 모기 57. 자외선 살균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비열살균이다 2. 피조사물에 조사하고 있는 동안만 살균 효과가 있다 3. 가장 유효한 살균 대상은 물과 공기이다 4. 단백질이 공존하는 경우에도 살균 효과에는 차이가 없다 정답은 4. 단백질이 공존하는 경우에도 살균 효과에는 차이가 없다 58. 소독의 뜻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여 식품의 부패를 막는 것 2. 미생물 및 기타 모든 균을 죽이는 것 3. 병원 미생물의 생활력을 파괴하여 감염력을 없애는 것 4.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파괴하는 것 정답은 3. 병원 미생물의 생활력을 파괴하여 감염력을 없애는 것 59. 실내 공기 오탁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는 기체는 1. 질소 2. 산소 3. 이산화탄소 4. 일산화탄소 정답은 3. 이산화탄소 60.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도시아수의 처리 방법은 1. 정화에서 버린다 2. 바다에 버린다 3. 지하에 주입한다 4. 강에 버린다 정답은 1. 정화에서 버린다 7. 셰화탄소 7. 셰화탄소 8. 지하에 주입하여 8. 셰화탄소